이 시간은 오카는 목사님의 강혜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듣기 거북한 말로 저를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전화였습니다. 욕설이라고 할까요? 험한 말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까운 그런 말로 한동안 퍼붓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하찮아 보여도 어떻게 한국말을 하는지 미국말을 하는지 분간을 못할 만큼 그렇게 힘편없는 여자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었다고요? 파괴되었으면 얼마나 파괴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퍼붓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이 여자가 하고 있나? 전화를 잘못 끊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얻어맞고 보니까 인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요. 나는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어떻게 화가 나는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해보았더니 조금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만난 어떤 여자 이야기를 그 설교집에 했어요. 한국 동두천에서 참 너무 험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어떤 여자가 순진한 미군 사병 하나를 만나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갔고 미국 가수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무식하고 경력도 힘편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은 집안에서 사정없이 그냥 구박하고 뭐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통에 수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의 반정신병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진 여자를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지요. 사람을 만날라 해도 만날 사람도 없지요. 그런 그 지옥같은 생활을 몇 년을 하고 보니 이 정신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저와 만났을 때에 그가 저에게 그 속에 있는 걸 막 급하게 털어놓는데 한 시간 반을 털어놓는데도요. 제가 알아들은 것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진짜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콧물물물 흘려가면서 막 넋두리로 그냥 털어놓는 말이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그 여자는 옥목사를 만나면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저를 만나려고 그랬고 저는 이왕 만난 김에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참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났습니다마는 한 시간 반이 가도 제가 전도할 틈이 없어요. 막 속에 잔뜩 쌓여있는 걸 그냥 쏟아내는데 그거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사명이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는 저 특별한 의미를 찾을 그런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교집에 썼어요. 그런데 아마 이 설교집을 읽던 텍사스의 그 부인도 비슷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나봐요. 어쩌면 목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말을 책에다 쓸까. 아마 그래가지고 술 조금 마신 김에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 멸시받는 사람. 그래서 정서가 혼란에 빠지고 인간성마저 크게 손상을 입은 사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다치기 쉬운 그릇인가. 그리고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가. 솔직히 제 심정을 이야기하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런 여자를 만난 이후로 아직까지 1대1로 그런 여자를 저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피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여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먼 길을 걸어서 만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냐. 그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별다름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던 그 여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하던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것도 사람이 찾아간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여자를 찾아가고 계시고 가서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옥목사 자신부터 자문자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좀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면 아마 이 성경본문 바로 읽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하고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나는 날마다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또 듣는 중에 각자 각자마다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다지 멀지 아니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함께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역을 둘이서 같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헐뜯어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수한테 가는 사람이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더 많다더라. 예수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더라 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일부러 건드리면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장 1절에 그와 같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제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보다 많아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그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미 음흉한 개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세례요한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도록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 자기가 자라던 지역으로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항상 잘 써먹는 전략입니다. 적에게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파쟁을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마귀가 그는 시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마귀의 개교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물러간 다음이라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있을 때는 요한이 잡히기 전이니까 주님께서 일단 후퇴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이고 또 하나 있는 길은 가운데를 질러서 올라가는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질러가는 길은 빨라서 좋지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고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지방이 수백년 전 아수로에게 폐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로 나라는 정책적으로 많은 잡족들을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피를 섞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있던 그 빈민들 또 매우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원을 했고 그래서 피가 섞였습니다. 이것을 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정교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 혈통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그 민족이니까 그 혈통이 더러워졌다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어떤 랍비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종의 저주지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 사이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걸어 들어가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이 빙 둘러가시든지 아니면 지중의 연안을 따라 올라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어디를 통행해야 되나?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유황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겠는지라 참 번역이 재밌게 됐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참 재밌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겠는지라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또 유명한 마스터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보실 때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어려운 길이지만 이번 길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주님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길이 가까우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고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있는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길이 가까워서 주님이 그리로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가시려고 했느냐? 주님 마음에 무언가 목적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34절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34절 우리 비디오실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좀 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세상에 왔고 이번에도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뭘까? 1차적으로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니요. 감격은 없더라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수가성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하고 나사렛으로 빠지는 길이 서로 갈리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 앉으셨던 그 수가성 우물은 그 성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젖줄입니다. 참 소중한 우물입니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우물입니다. 부인이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2000년 이상 오랫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시고 마신 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수가성에서 우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면 1.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2키로 이상 떨어진 곳에 이 우물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그 물을 깃기 위해서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과 중에 일이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 찌개 지고 2키로 왕복 4키로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아마 여기서 말주거리쯤 될지 몰라요. 굉장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들이 아침 저녁 물 나르는 일이 하루 일 중에서 보통 짐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5미터? 멀면 10미터? 그거 밖에 도대요. 쪼르르가가 착하면 나오잖아요. 여사의 세상 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고 하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만큼 우물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날 오전 내내 12시가 되도록 비지 땀을 흘려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12시쯤 되면 우물에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왜 압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여자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 되어서 오시려고 부지런히 지체하지 않냐고 피곤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수가성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 옛날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마음의 갈증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해가려야 안 되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와 살아도 그 갈증이 없어지지 않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충족되었고 피크에 올라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지금 느끼시는 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 오늘 시간 수가성 여인을 찾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서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세요. 만나서 생수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마시면 여러분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이 샘물이 침이 오르듯이 내 안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 생수로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수화성의 우물까지 달려가세요.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물동이 집어 던지고 동네를 향해서 다른들 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인천에서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계속 전화를 해서 옥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서 아주 비서가 혼인한 일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데 자꾸 만나자고 자꾸 전화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에서 자꾸 끊어야 되는데 그거 한두 분이 아니죠. 자꾸 오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느닷없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인천에서 올라와서 무조건 나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비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참 설교 준비하고 바쁜 중인데도 인천에서 목을 메고 찾아왔다는데 어떻게 안 만나줍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만났어요. 한십분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나갔는데 만나보니 40대 초반의 부인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 분입니다. 왜 날 만나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시험이 없는 시장생활은 없다 하는 제 설교집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옥 목사를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구나.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안되겠어. 이 옥 목사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막 그냥 다짜고짜라 올라온 거예요.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1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결혼을 했는데 정말 호랑이같이 무서운 시어부님 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무서운지 이 오금을 펼 수 없을 만큼 공포 속에서 시집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시어머니는 더 건강하고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날마다 비실비실하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그 시어머니 밑에서 헤멜 살르름을 걷듯이 생활을 하다 보니 약간 이 가닥한 거예요. 약간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냥 갔어요. 그 모습이 하도 딱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마 교회를 나가보자고 아마 권했나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참 믿음을 조금 가졌는데 그래도 너무 문제를 안고 실험을 하니까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능력이 있다는 어떤 권사님에게 안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는 중에 악령이 잡았고 악령이 잡았고 그래가지고 안수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귀에서 뭔가 소갈소갈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자기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증세로 지금 수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멀쩡하고 어떤 때는 그러고 그래요. 저를 만났을 때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어떤 가책을 받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는 이놈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냐.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 이것 때문에 고민고민고민하다 보니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하도 불쌍하고 민망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 그냥 한 시간 반 가까이 시간이 갔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맡겼어요. 그 자매가 갔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제가 개인기도 할 때 몇 번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뭐 한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멀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 제가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하고 만나고 나서 잠 잘 잤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붙더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마당에서 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한 가지가 뭐냐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저주했던 죄라도 다 용서받죠. 확실하지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여자는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목사님 사랑에게 사부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모르죠. 오늘 또 오실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만나자마자 마음에서 생수가 치미는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오르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3년, 5년을 다녀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걸음을 채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이번 성탄 그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서 불안이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가 밉습니까? 증오가 밉해서 막 끓어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자꾸 혼란이 빠집니까? 이 생수 대신 주님 만나고 수가성 여인처럼 치유받는 은혜가 이번 성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을 나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천하고 더러운 여인이랄지라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면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니고대모와 함께 춤추면서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쓰면서 성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자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찾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수가성 여인처럼 정서적으로 혼란에 빠진 자들 참마음의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멍부림치는 자들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